네, 시사전망대와 함께합니다. 오늘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고요. 또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센터장 두 분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덕규입니다. 칼도 많고 말도 많았던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6년 만에 공사를 재개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법원이 월정리 주민 5명이 신청한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증설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계자연유산인 검은오름용암동굴계의 용천동굴계 쪽에 위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동부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그게 이제 묘하게 시점이 겹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갔는데 그걸 증설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부터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한 대여섯 가지 정도를 문제를 삼았어요. 법정에서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대여섯 가지 문제를 전부 다 다루지는 않고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것이 소금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데 그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다. 아니 그런데 아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한 대여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의 문제제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법적으로 다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향성 검토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이제 안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동을 건 건데 만약에 계속 소송이 이어지면 나머지 다섯 개도 또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도가 한 가지 하자. 법적인 하자를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사후적으로도 보완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다섯 개, 여섯 개의 쟁점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든가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문제죠. 아니 그런데 저기 도회선 일단 항소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항소는 했죠. 즉시. 네. 항소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섯 가지 쟁점을 다룬 건 아니고 절차적으로 99년도가 했던 그 내용 가지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도청 입장에서는 영상관광위원회 환경청이랑 협의를 해서 소규모 영향평가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소송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많이 걸리잖아요.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도회선은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1심에서 지적된 그 부분의 하자는 사후적으로 치유가 된 거니까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의 지적된 하자가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전히 판단 과정에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겠네요. 이거 우여곡절 끝에 사업은 재개는 했는데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거기다 지금 만약에 공사 중단까지 돼버리면 들어가는 비용이 또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미 300억 이상 국가예산까지 땡겨와서 쓴 거 아닙니까? 국가예산까지 더 가져왔었는데 일부는 집행됐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동안에 월정리 해녀분들이 많이 앞에서 공사를 저지하는 시위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거든요. 며칠 전에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그 없던 모래를 하얀 모래를 주변에 이렇게 쌓아놓았더라고요. 다 공사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정도 예산은 이미 집행된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더 이상 예산 집행을 못하니까 좀 두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또 공사가 중단이 돼버리면 어려운 여러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결국 합의를 해줬는데 또 마을 주민들 간에서도 이게 갈등의 소지가 더 생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일까요? 어쨌든 약간 체면을 서로 간에 살리기 좀 어려운 입장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그렇죠. 그거 왜 합의를 해줬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결국은 물론 우리가 법원이 만능이라고나 어떤 전지전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의 세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 차분하게 마을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회사는 강행까지는 아니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판에서 다시 또 되돌려서 절차적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인 법적인 판단이 다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겠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도에서 관계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찌 보면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다고 봤을 테고 절차적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좀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전 도정도 일부 관여되어 있고 현 도정도 관련되어 있는데 도정 책임자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기본 입장은 강행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전부 다 회고적으로 재고해서 원점 재검토하다 이런 말을 나올 단계는 현재로서는 도저히 아니고 최종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입장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주도 하수 처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어서 극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나 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공사가 미뤄지게 되면 제주도의 하수 정책에도 상당히 차질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센터장님 앞으로 항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도청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면 어쨌든 사업의 도청 주장은 공공성이 있다 판단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집안부에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일단 도청은 제가 들은 얘기로는 큰 문제 없지 않겠냐라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용천동굴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로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그런 부분들을 또 유네스코 축하고 협의하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 하자가 과연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혹시 치유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것인가 법원이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판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관련된 주체들의 관여 혹시라도 그런 입장을 하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문제 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할 때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큰 사건이긴 한데 제주특별법에 보면 환경총량제가 있습니다.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해서 하수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관광객 수까지 서로 사회적 합의를 보는 게 있거든요. 활용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계속 발생할 문제인 거죠,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소규모로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겠다는 안도 있는데 그것도 놀라게 되겠죠, 지역마다. 어렵습니다. 시사전망대 시간 오늘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 내용으로 현덕기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